강원도 내에서도 3.1 독립만세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졌지만 당시 교통상황 등으로 인해 그 시기와 형태 등 많이 다르게 전개됐습니다. 독립선언서가 철도를 따라 도내 각지에 퍼지면서 북에서 남으로 확산됐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1919년 3월 1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은 곧 강원도에도 확산됐습니다. 서울에서 원산으로 이어지는 경원선과 가까운 북부지역부터 시작돼 실제 만세운동은 철원이 3월 9일로 가장 빠르고 영동지역은 간성 3월 17일, 강릉 4월 2일, 양양 4월 4일, 삼척 4월 15일이었으며 도내에서는 영월이 4월 21일로 가장 늦게 벌어집니다. 또 영서지역은 천도교, 영동지역은 청년과 기독교, 유림이 중심이 됐습니다. 영동지역에는 반동학으로 인해서 감리교회와 유도진흥회, 청년단체들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서 3.1운동을 일으킨 것으로... 특히 당시 간성군이었던 고성은 3월 17일 도내 두 번째로 만세운동이 벌어졌지만 지난해에야 고성의 독립운동사 책을 냈습니다. 간성 보통학교 학생, 전교생 150명과 장날을 사준 인근에 있는 각계 각층에 있는 국민들이 모여서 운동을 전개했던 것으로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정선에서도 4월 1일 정선성당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이 장터를 중심으로 벌어졌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2일 장날입니다. 2일 장날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장거리 시장을 보러 왔기 때문에 또 이렇게 사람을 모아서 하기가 딱 좋았던 걸로 문화상 나오고 있습니다. 삼척에선 1919년 4월 15일 당시 삼척보통학교에서 있었던 만세운동을 해마다 기념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강원도 전역에서 펼쳐졌던 만세운동의 그 뜨거웠던 항일정신이 100년 만에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